어 Kollarya는 제가 먹으라고 하게 되고 ASED 이거 뭐야? 어느 나머니죠? 작년에 태어난 K connections 비타민이랑 닭발이랑 올려서 아이스크림 넣을 거에요 깨범이도 일어나 볼까요? 오~~~ 노력하고, 신나게 뛰어놀았어요 아이스크림 먹고, 조금 있다가 집에 가지러 갈게요 그리고, 그녀가 깨묻지요. 그쵸? 우와, 민규야. 신기하지? 매일매일 이렇게 만들어 줘요. 오징어 진짜로 놀래요? 진짜로 놀래요? 너한테 놀래요? 유튜브에서 맨날 이거 얼마나 봤는데 내가 이거 영상 전시간날 3시간을 놀래요 진짜 다 왔어요 이거 어디갔는지 모르겠네요? 아, 여기는 뭐 어디있는데? 진짜 놀래요? 콕콕 안에 들어가 있어요 콩장 안에서 녹여 먹어요, 쟤네 아, 여기 고기 이제서 없어요? 네 고기 이제서 없어요? 두 번째 알트리 준거라서요 모기를 많이 주면 손이 많이 올려서 콩장 때문에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